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자본시장 연구원장 박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우선 연합인포맥스가 주최하는 6회 KTV 대한민국 국제행사의 마지막에 진행되고 있는 패널토론회 사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30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패널에 참여하신 분이 지금 앞에 발표해 주신 두 분 그리고 민간의 대표 PD사의 두 분 이렇게 해서 네 분이 참석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 진행 예정 시간이 되어 있고요. 원래는 만찬 전에 한 15분 정도 브레이크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에 좀 세션이 조금 늦어져서 6시 정도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하면 크게 행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패널의 구성이 국고채 시장의 공급 쪽 사이드인 국고국장님께서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요 사이드의 가장 큰 플레이어인 국민연금의 김한국 실장님께서 앞에 자료를 가지고 한 15분 정도씩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공식적인 위치에 계시는 분 입장에서 이렇게 퍼블릭한 행사장에서 발제를 해주시다 보니까 공식적인 데이터와 제도 위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씀들을 해주실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남아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제에 참여하지는 못하신 두 분께 한 5분 정도 시간을 각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각자 시장에서의 앞에 두 분 발표하신 내용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시장에서의 국고채 시장에 관한 비유라든가 내년에 예상되는 어떤 시장의 이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들을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먼저 오종현 전무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특별히 코멘트할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채권 시장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 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와중에서의 채권 시장에 참가자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가 사실 다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고민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공식적인 이야기에 의하면 한국은행조차도 내부에서 일부는 결국은 시간의 문제이지 선진국 주요금이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 금리를 쳐다봤던 과거의 경험들이 각종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장을 쳐다보다가 지금은 아시겠지만 무역전쟁이라든가 각종 패권 관련된 부분에 의해서 경제가 많이 전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10월 10일 내일 모레에 위중 무역전쟁이 블록 디디냐 스몰 디냐 이런 경제하고 약간 다른 부분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채권이든 주식이든 모든 자산들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과거의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이 그랬으니까 또 이게 반복될 거라는 식으로 시장이 받아들이는데 익숙하다면 지금은 과거가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럴 거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힘들어지는 국면이 되기 때문에 예측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채권 참가자들은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너무나 저금리인 상황 그리고 커브가 너무 누워있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오늘이 평가이익이 난다 하더라도 내일의 K리가 주워들기 때문에 되게 힘든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시장을 쳐다보고 판단한 변수가 과거하고 많이 바꿔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처럼 경제만 보는 게 아니고 좀 더 다양한 면을 쳐다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말씀만 더 천문을 드리면 우리 채권시장 발전에 관해서 국고국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발표하신 자리만 보더라도 우리 한국의 국채시장이 기축통화국 수준 이상으로 발전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거를 양적 발전보다는 좀 더 질적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방향을 틀었으면 하는 게 사실은 많은 PD와 관련된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일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러면 신한은행의 임한규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한은행 임한규입니다. 오늘 아까 국고국장님께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감회가 참 서럽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국채를 우리나라 국채를 누가 인수해 줄까를 걱정하면서 시장에 참가했던 저로서는 지금 보면 오종현 전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전 세계에서 국제시장만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 같은 아주 큰 나라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호가계, 거래량, 그리고 인수 경쟁률 이런 부분들 다 어떻게 이렇게 발전됐을까 사실은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전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서 기재부와 또 시장의 많은 PD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자산시장이 성장하면서 엔드인베스트들이 계속 이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하신 걸 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국PD들에게 또 페이브를 주고 더 많은 시장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제도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시장 자생적으로 굉장히 잘 굴러갈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각각의 규제 또는 PD에 대한 의무 이런 것들을 좀 더 완화해서 시장 자율로 좀 흘러갈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거고요. 또 보면 주로 이제 채권시장이 전부 이제 기관 투자가 위주의 그 투자 장기 투자 수단으로서 이게 발달이 되어왔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일반 투자가 국채과에서 발행하는 그 기준에 있는 것보다 일반인이라고 표현을 해놨던데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참가하기가 사실은 너무 힘들고 증권사를 통해서 산다거나 이럴 때 수수료라든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이런 장기 국채들을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저렴한 비용에 마켓의 거래 비용을 작게 하고 언제든지 시장에 자기가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좀 마련해줬으면 싶고요. 실제로 이제 거래가 잘 안 되는 개별 주식 같은 경우나 개별 주식 옵션이나 이런 부분들도 증권 거래소에서 LP사들 해서 그런 부분들 마켓네이킹 시키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대면 국채가 가장 단일 자산으로서는 거의 가장 큰 자산인 국채가 그런 개인 투자가나 이런 쪽에서는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디들 고생하는 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채권식 국채시장은 정말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더 잘하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플로어에 계신 분들한테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아서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혹시 질문이 있으신지를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플로어에 계신 분들 질문 거리를 한번 좀 미리 생각을 해주시고요. 제가 그 전에 저희가 국고국장님을 이렇게 모시고 물론 공식적인 여러 가지 내년부터 시작하시는 국채 발행 전략 협의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시장과의 그런 소통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내년도 현재 시점에서 만기별 국채 발행 규모의 비중들을 올해와 유사한 규모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다른 변수들이 없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고국장님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전무님 두 분 말씀하신 거 제가 간단히 코멘트 드리고 그 다음에 사회자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무님 말씀하신 양적 발전을 넘어서 질적 발전으로 도약하도록 그렇게 좀 제도 개선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요. 제 생각은 양적 발전도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실은 지금까지 한국 국채시장이 발전한 게 여러 가지 기관 투자자분들하고 PD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 국가 측면에서 국채시장이 필요로 하는 시점이 더 필요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 저희들 국채 발전 규모도 늘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보다는 물론 지금도 아까 제가 발표한 것처럼 여러 가지 금리라든지 스프레라든지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시장이 조성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기축통화국을 넘을 정도라고 하셨습니다만 그건 과분한 찬상인 것 같고요. 저희들 어차피 타겟팅은 기축통화국 정도 되는 국채시장을 가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양적도 발전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 말씀 주신 대로 질적인 발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께서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렇게 하면 같이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임한규 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PD분들이 좀 의무를 완화해달라는 거는 저희들이 따로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기관투자자 사실은 저희들 기관투자자 역할 중심으로 지금 여기까지 키워왔는데 이제 일반 투자자와 다른 분들도 좀 더 수월하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금 많은 그런 길을 또 열어주고 좀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외국 투자뿐만 아니고 개인 투자자도 좀 더 할 수 있던 그런데 지금 제도적으로는 많이 됐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도 물론 PD사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만 10만 단위까지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개인 투자자가 손쉽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이제 국제 비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상당히 시장에서는 좀 관심이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새로운 변수라 그럴까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여건이라 그럴까? 그런 측면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장기물 쪽은 아시다시피 시장에서 초과 수요가 있다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있다는 거 그게 이제 하나의 저희들 차관사항이고 그리고 이제 중기물은 아시다시피 저희들 지표 채권이기 때문에 10년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안정적이고 적정 수준의 공급 물량을 유지해야만 지표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포인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단기물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안심전환 대출 관련해서 이제 MBS 발행하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20조입니다. 금융회에서는 이제 확대 안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근데 20조지만 그것도 상당한 물량이고 그리고 또 은행권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거의 다 MBS를 이제 의무보유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국채에 대한 수요가 좀 떨어질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 생각은 이제 MBS 공급은 사실은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조금 뭐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물량이 제한적이고 시기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걸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들 고려사항에 이러한 이제 중장 단기 측면에서 일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단기 40 플러스 마이너스 5 중기 25 플러스 마이너스 5 장기 35 플러스 마이너스 5라는 기본 발행 비중을 지금 현재 뭐 변경시키거나 할 그런 정도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요. 내년에도 기본 발행 비중은 종전대로 일을 해나가면서 필요하다면 물론 이제 급격히 움직이기 때문에 세계 경기나 저희들 국내 경기를 감안해서 금리 동향이라든지 각 연물별 수급 여건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이제 물량 비중은 조정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김한국 실장님 그 두 분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하실 말씀 있으시면 됐습니까? 네. 그럼 혹시 그 플러어에서 오늘 이렇게 그 국고 국채시장의 발행 쪽 그 다음에 수요 쪽 또 민간의 가장 그 투자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PD 사이 이렇게 네 분이 함께 플러어에 올라와 계시는데 혹시 그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간단하게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서 간단한 질문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플러어에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쪽 맨 앞에 어느 분에 대한 질문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이종국 국장님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내년도 발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PD사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수요 진작에 대한 대책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이고 있는데 사실 한국이 글로벌 채권 인덱스에 사실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을 과거에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미뤄지거나 아니면 사실은 이제 실행이 옮겨지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고 발행이 중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번 이제 글로벌 채권 인덱스에 편입이 국채를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고려해 볼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볼른버그 인덱스에는 들어있는데 다른 두 가지 세계 채권 3대 채권 지수에 들어갈 편입이 될 생각은 없느냐 이제 그런 질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저희들 채권 시장이나 국고채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은 좀 신중히 결정해야 될 상황이고 현재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질문 주신 취지는 이해하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든 저희들 국채 시장을 앞으로 발전시키고 나가는 데에서 인덱스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은 이제 우리나라 외환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 이런 걸 종합 감안해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하여튼 신중한 입장입니다. 네. 저쪽 오른쪽에 세 번째 줄에 앉아계신 분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투데이 김남현입니다. 저희 두 가지 질문을 좀 국고 국장님께 여쭐까 하는데요. 그 물가채 물론 뭐 좀 잘 되기를 바라긴 합니다. 그런데 그 인수 방식에서 경쟁 방식으로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여건이 조성됐다 이렇게 아까 발표하실 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만 봐도 7월 달에는 전혀 인수 물량이 없는 등 올해도 좀 여전히 좀 취약한 측면이 좀 있어 보여서 어떤 판단 때문에 물가채가 경쟁 입찰을 해도 괜찮을 만큼 좀 여건이 조성됐다고 보시는지 일단 그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2016년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만 최근에 국고채 50년 물까지 나오고 그래서 장기물 해치수단을 통한 30년 국채선물 논의가 좀 그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도 이제 선물시장 관련해서 참 고민하다가 좀 그때 당시 아마 16년 연내로 아마 상장하겠다라고 추진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30년 국채선물 등 장기 국채선물과 관련된 논의는 지금 어떻게 있는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천문회는 아니죠. 그렇죠? 질문이 저한테만 오는 것 같아서 어쨌든 평상시에 저희 국고국이 지장과의 뭐랄까요? 소통하는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걸로 간접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주 이렇게 의견을 구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물가치는 사실은 뭐 지금 타이밍이 지금이냐 하는 말씀은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가치적 수급 상황을 쭉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물가가 올라갈 걸로 예상될 때 사실은 굉장히 인기가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처럼 물가가 좀 떨어지거나 이럴 때는 사실은 물가치는 그렇게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강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타이밍과 관련해서는 지적이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옵션에서 경쟁 입찰 방식을 바꾼 이유는 저희들이 옵션을 해보다 보니까 입찰 당시 이제 적정한 시장 가격을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뭐 천억이라고 뭐 사전에 예정합니다만 최종 발행 물량이 또 예측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또 수요기관인 연기금 등에서도 매입 계획을 수립하기 곤란하다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충분히 여건이 됐다 이렇게 좀 의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감안해서 지금 다시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한 번 더 취하를 해보려는 그런 시도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년 국채 선물은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 국채과장이 답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한 답변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국채과장도 이참에 한 번 데뷔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국채과장한테 답변을 넘기겠습니다. 네 이재용 과장님 네 국채과장 이재용 과장인데요 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직 30년 국채선물의 도입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새로 그렇게 30년 국채선물이라는 중장기 국채선물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뭐 저희 기재부만이 판단으로 되는 건 아니고 그거 역시도 시장 조성하시는 분이라든지 시장 참가하시는 분들의 어떤 생각을 다 수렴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30년 선물을 선물 시장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PD 기관들한테 또 일정 부분 또 의무를 또 지워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들은 좀 시장 참가들의 어떤 폭넘을 의견수록을 거쳐가지고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하여튼 구체적으로 어떤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5분 정도 더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요. 질문이 있으시면 한 분한테 질문을 더 받고 만약에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패널 네 분한테 그냥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여자분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전과 우혜영이라고 하는데요.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죠? 다름이 아니고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충분히 주고 있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금리가 금리 레벨이 좀 낮은 수준인데 앞으로 외국인 투자를 어떻게 유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궁금합니다. 어느 분한테 이종욱 국제님께 감사합니다. 금리 문제는 사실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국내적으로는 역대 최저입니다만 아까 제가 발표에도 있었습니다만 다른 나라 국채에 비교하면 저희 정도 국가 규모와 국가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지금 1.5 이상의 수익률을 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아직도 매력적인 투자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금리 일반적인 다른 상황에 대해서 혹시 여기 다른 패널 분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패널 분 지금 질문에 대해서 추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네 분한테 공통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해 주실 순서는 오정현 전무님, 임한규 본부장님, 김한국 실장님, 마지막으로 국장님 이 순서대로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한일 간의 무역 갈등이라는 이슈가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고 있고 이것이 또 국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현 시점에서 하우스 뷰를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전무님부터 한 1분에서 한 2분 정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사실 한일 무역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 자체가 사실 이번에는 독일도 경제 지표가 발표되긴 했지만 미국도 초장기 호황을 구구하다가 지금 서서히 지표가 혼자되는 국면을 가고 있고 그래서 한국이 특별히 더 좋을 것도 없는데 글로벌 경기는 꺾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 경기는 올해보다 더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내년에 가끔가다 조금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쓰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올해의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외에는 내년 성장률이 2% 이상 나오다고 보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극적으로 반전될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 경기 외에는 큰 의미가 없는 국가에서 내수가 변할 만한 조짐도 특별히 없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국 경제는 올해 이상으로 오려올 거라는 일반적인 전망에 동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계속 우리 한국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정부나 한국은행에서 보는 것 보다가 개선의 기미가 좀 더 정도가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개선들이 질적으로 지표상으로는 좀 더 낮게 나올 수 있고 베이스 이펙트나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지만 질적으로는 크게 좋아지고 있지 않고 그것이 턴하는 데는 좀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채시장, 국채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채권시장 전체가 지금 굉장히 낮은 금리 수준이긴 하지만 크게 금리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데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조금 시각이 좀 다른데 첫 번째로 보험사들의 장기채 수급이 계속 있을 거다. 사실은 그건 맞긴 한데 보험사들의 보험료 수입이 네트로 증가하는 폭이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순규로 많이 살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 아까 국민연금에서 말씀하셨는데 전체 비중을 줄이는데 국내 채권 수요 자체는 투자 잔액은 비슷할 거다. 그 말은 뭐냐면 순정 늘기가 어렵다는 얘기고요. 순정이 늘기 어려운데 어디서 소화할까 생각해보면 특히 그 안에서 보면 국채 비중이 약 40 몇 프로 정도 되던데 올해 30초 증가하는 것이 그리고 안심전환 MBS 26초 발행하는 게 결코 넉넉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고요. 은행들이 올해 연말까지 은행들이 규제를 받고 있는 게 LCR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를 해라 라고 하는 게 과거에 계속 늘어났어요. 그런데 100% 이상으로 그러면 110%, 120%까지 계속 늘려라 라는 건 아니에요. 이제부터 사실 그래서 순수하게 이제 LCR 규제 때문에 저희가 은행에서 사야 되는 네트로 많이 사야 되는 부분들은 올해로 거의 끝나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은행 자산이 증가할수록 그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LCR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동자산, 고유동성 채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고유동성 채권을 자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사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LCR 비율 때문에 많이 사야 되는 뭐 이런 거는 이제 올해로서 크게 일단락이 좀 된 것 같아서 저희는 좀 수급적으로는 내년에 좀 더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NPS 비율을 좀 들려주시죠. 아 예 아 좋은 질문 주셨는데 제가 이제 저희 제가 여기 나오면서 저희 이제 언론 부서에서 담당 그 당부 받은 내용이 저희가 내부 컴플라이언스 룰 때문에 하우스 뷰는 물론이고 개인 뷰도 발표를 하면 안 된다라고 사실은 당부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죄송합니다. 제 발표는 다음에 제가 사석에서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공기적으로는 말씀 아 죄송합니다. 사석에서도 발표하면 안 되는 걸로 예 예 소정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PS가 컴플라이언스가 제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 쪽도 컴플라이언스가 있을 텐데 그래도 하우스 뷰를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공공 부분이라서 좀 어려우신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마지막으로 좀 랩업을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저희들 또 일본의 수출 규제라든지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해외 쪽에서 오는 리스크가 저희 경제에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어떻게 하면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여러 1세션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금융 정책의 한계를 말씀하시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필요성도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는 이제 내년도 예산을 제출했습니다만 확대 재정 정책을 이제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기 안정적인 국제시장이 저희들 이제 자금 조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뭐 수급 문제는 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문가 분께서 그렇게 단언하지 마라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금리 변동이 굉장히 커질 우려도 내년에 상당히 상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수급에 크게 요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절히 국채 발행 물량도 조정하고 시장과 소통하면서 잘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두 번째 세션 대한민국 채권 시장 발전 방안과 관련된 패널 마지막 세션까지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플러에 계신 분들께 우선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두 분 발표자님 그 다음에 두 분 패널 토론에 참여하신 민간 쪽의 플레이어 분들 네 분께 큰 박수로 마무리하는 걸로 행사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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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